네 안녕하십니까 튜토리얼 아홉 번째 시간입니다 어 오늘 이 시간에는 시저링 그 다음에 스탠실 뎁스 테스트 에서 배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목이 프레이머드 오퍼레이션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 어떤 책이나 설명에서는 퍼프레이머드 오퍼레이션 이라고도 부르구요 어 어떤 책에서는 어 이걸 이제 나누어서 픽셀 프로세싱 프레이머드 프로세싱을 나누기도 합니다 오늘은 강의 내용에 사실은 이론적인 부분보다 실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걸 이제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 물론 당연히 이론적인 부분도 잘 이해해야 되겠지만 실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여러가지를 해보면서 아 이게 이런 현상을 만드는구나 이런 현상을 만드는 구나 이거를 바르게 이해해야 됩니다 아 그럼 먼저 파이프라인에서 어떤 부분인지 설명할게요 지금 그 직전까지 라스터리제이션 까지 해서 라스터리제이션에서 뭘 만들었냐면 우리가 그 전 시간에 뭘 했냐면 컬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컬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라스터리제이션 단계에서 페이스가 네 네 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페이스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는 페이스에 따라서 프론트 페이스냐 백 페이스냐 결정하고 백 페이스를 안그릴 거야 라고 그러면 우리가 이 이후 단계에서 절반 정도를 안그릴 수가 있다고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성능이 빨라지겠죠 그러면 이제 라스터리제이션이 끝나면 픽셀이 만들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그 픽셀 중에서 어떤 부분을 그리고 어떤 부분을 안그리고 할 건가를 결정하는데 프론트 페이스냐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럼 잠시 보면 우리가 이제 버텍스를 집어넣었죠 그 다음에 버텍스를 트랜스폰 했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트랜스폰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 네 트랜스폰 매트릭스를 버텍스 쉐이더 했을 때 보내서 이걸로 들어간 인풋으로 들어간 버텍스 들을 곱해서 위치를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프리미티브 어셈블리를 해 가지고 이건 삼각형이 점이야 라인이야 만들어서 삼각형들의 패치들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런 다음에 라스터리제이션을 하면 뭘 계산하냐고 말씀드리냐면 커버리지를 계산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커버리지가 삼각형의 내부이면 1.0 바깥이면 0 중간이면 0.맷이 되는데 이 0.맷이 되는 것은 다음 다음 시간에 안티할리제싱에서 다시 다시 상세하게 가르쳐 드리겠어요 그 다음에 프레그먼트 프로세싱이 들어와서 프레그먼트 쉐이더가 돌게 되면 네 자연스럽게 색깔이 다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색깔이 만들어질 때 만들어진 후가 아니라 어떤 건 전에 하기도 하는데요 전에 무엇을 하냐면 내가 어떤 영역에만 그리고 싶어요 이걸 이제 시저링이라고 하는데 시저링 그리고 이미 그려져 있는 물체들이 있는데 그것에 만약에 내가 그려진 삼각형에 각각의 픽셀이 각각의 픽셀이 Z값이 0에 가까우면 그러니까 이미 그려져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앞에 있으면 그리고 뒤에 있으면 그리지 마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원보다는 삼각형이 뒤에 있으니까 삼각형을 뒤에 그리는 게 되는 거죠 이런 것 결정들을 하는 것은 이제 Depth 테스트라고 하고 스테실 테스트는 뭐냐면 스테실 값이 1인 값일 때만 그리고 뭐 0일 때는 그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비트 플레인을 만들으면 그 조건에 따라서 그 조건에 맞는 곳에만 그림을 그리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스테실 테스트를 해요 이 스테실 테스트가 스테실 테스트가 이렇게 그럼 픽셀들을 다 만든 다음에 하느냐 그것보다 그 전에 하고 그려야 되는 부분만 픽셀 렌더링 하는 게 성능이 더 좋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오퍼레션들은 앞서 일어난 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픽셀 프로세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는데 이 프로그래먼트 프로세싱을 먼저 볼게요 프레그먼트 프로세싱의 핵심은 뭐냐면 프레그먼트 쉐이더가 더운 거겠죠 그렇죠 프레그먼트 쉐이더 프로그램을 가져다가 인풋을 쓰고 텍스처가 필요하면 텍스처를 가져다 놓고요 프레그먼트 쉐이딩을 합니다 이것보다 앞서서 시저링 테스트라는 걸 해요 시저링 테스트라는 걸 하면 당연히 시저보다 바깥에 있는 프레그먼트나 픽셀들에 대해서 그릴 필요가 없죠 프레그먼트 쉐이더를 돌리지 않습니다 스테실 테스트는 어떻게 하냐면 스테실 테스트는 프레그먼트 쉐이더를 다음에 해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은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프레그먼트 쉐이더에서 여러 가지 픽셀에 대한 조작들을 할 수 있는데 그 조작이 끝난 후에 스테실 테스트와 대합수 테스트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그래서 스테실 테스트에서 그 조건에 맞지 않는 것들은 안 그리는 거죠 그 다음에 Depth 테스트는 역시 그 어떤 픽셀이 Depth 테스트의 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 그려지면 최종적으로 픽셀을 완성을 해서 뭘 하게 되냐면 프레임버퍼, 이전에 있었던 그림 그리는 프레임버퍼에 섞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일어나는 건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쵸? 아까 봤던 그림들입니다 그쵸? 그 픽셀들이 만들어지면 그 다음 단계를 미리 제가 설명 드릴게요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만들어진 픽셀로 블렌딩을 합니다 블렌딩이라는 건 이전에 그려져 있던 그림들 이전에 있던 그림들 예를 들면 이전에 그려져 있던 그림이 이거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얘가 앞에 있고 연두색 원이 뒤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런 Z값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블렌딩을 합니다 만들어진 Depth 테스트에서 만들어진 픽셀 이거죠 이 픽셀을 여기다가 이 픽셀, 이 프레임버퍼와 만들어진 결과물을 섞게 되는 겁니다 섞는 걸 블렌딩이라고 하고요 디더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디더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빛 플레인 숫자가 적을 때 쓰는 건데 지금은 사실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표현할 수 있는 색상 수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디더링이라는 기법을 씁니다 그게 뭔지는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멀티 샘플링 멀티 샘플링이란 말이 나오면 이건 항상 안티알리아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안티알리아싱은 제가 따로 모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단계에서 Fine Control of Buffer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Fine Control of Buffer는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그려진 픽셀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섞어서 이 그림을 만들어 내겠죠 이 그림을 만들 때 음 이거 그릴 때 그 버퍼를 프레임버퍼를 어떤 부분은 안 썼으면 좋겠어 어떤 부분은 썼으면 좋겠어 RGB에다 그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어? RGB에다 안그릴 거면 왜 그걸 만드나요 네 필요에 따라서 만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스탠실이 그런 예인데 스탠실이 그런 예인데 내가 필요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오늘 얘기 될 것만 해도 프레임버퍼라고 하는 곳에 프레임버퍼라고 하는 곳이 무엇이 들어갑니까 당장 RGBA 컬러 버퍼가 있겠죠 그 다음에 스탠실 버퍼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 다음에 Depth 버퍼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Depth 버퍼 이런 것들 중에 내가 어? 스탠실 버퍼에다가는 지금 그려진 이 파이프라인에서 만들어진 픽셀을 그리고 싶지 않아 또는 Depth 버퍼에다가만 쓰고 Color 버퍼에서는 쓰고 싶지 않아 이런 컨트롤들을 상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 컨트롤을 하는 부분이 여기입니다 최종 단계죠 최종 단계 만들어진 마지막 단계에서 그걸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럼 Color 버퍼에다 안 쓸 거면서 그러면 Color 버퍼에다 안 쓴다고 되어 있으면 이 전 단계부터 아예 안 했으면 더 편하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어떤 Color 버퍼에서 만들어진 그 값을 가지고 어떤 다른 작업을 하고 싶을 때 다른 데다 세이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컨트롤은 맨 마지막 단계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알겠죠? 네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퍼프레몬 오퍼레이션은 굉장히 여러 가지였는데 오늘 배울 내용은 이 세 가지예요 Depth 테스트, Stensile 테스트, Seasoning 테스트입니다 그 이후에 Blending Dealer 이것은 제 파이프라인 다이어그램에서는 픽셀 프로세싱에 들어 있었죠 그런 그 다음에 Curl Face는 사실은 Fragment operation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게 앞 단계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 다음에 샘플 커버리지 샘플 알파투 커버리지 요거는 안티아지아싱 할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저 Depth 버퍼, Stensile 버퍼, Seasuring 이런 것들을 쓰기 위해서는 프레임버퍼가 필요한데 프레임버퍼는 뭐에 하나 라고 했냐면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죠 프레임버퍼는 여기 있어요 여기는 이 프레임버퍼라고 하는 것은 그래픽스 컨텍스트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컨텍스트가 만들어질 때 저 프레임버퍼들이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프레임버퍼를 쓰기 위해서는 프레임버퍼를 써서 하는 예를 들면 스탠실이라든지 Depth 테스트라든지 이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캔바스가 지원해 줘야 됩니다 캔바스가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뭐냐면 웹브라우저 그 웹브라우저가 이 기능을 지원해야만이 쓸 수 있는 기능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탠실 테스트나 Depth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맨 처음 단계에서 하는 게 뭐였죠 GetContext를 했잖아요 GetContext 단계부터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쉬운 것부터 해 봅시다 쉬운 건 뭐냐면 시저링이에요 시저링은 어떻게 하냐면 enable 명령 gl.enable gl.enable seizure test 라고 켜기만 하면 켜집니다 그러면 시저링은 어떤 영역에만 사각형 영역에만 rectangle 영역에만 그리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저 영역을 정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enable 한다고 해서 바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시저 렉트를 정해져야 돼요 그 렉트는 어떻게 돼 있냐면 xy left left bottom 코너가 되고 그 다음에 width height 이렇게 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코디네이트냐면 screen 코디네이터 screen 코디네이터가 뷰포트 명령하고 비슷하게 뷰포트에서 몇 픽셀 몇 픽셀을 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정한 테라메타를 알고 싶다 그러면 get terameter 해가지고 시저 박스 하면 박스가 리턴 되고요 시저 테스트 하면 시저 테스트가 enabled true인지 false인지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어떤 명령이냐면 이거 enabled 아니냐 알 수 있는 명령이 is enabled 라고 하는 명령이 있죠 is enabled 라고 하는 명령을 가지고 시저 테스트를 해보면 enable 돼 있으면 true가 나오고 안 돼 있으면 pulse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시습을 통해서 외부로 컨트롤하는 방법을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저 레크트는 어떻게 하는 거냐 원하는 영역만 딱 지금 제가 그림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 네모를 쳐하는데 이 네모는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네 그리고 hidden surface removal 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depth 테스트를 배울 겁니다 hidden surface removal 이라고 하는 것 뭐냐면 컴퓨터 그래픽스에서는 계속 무슨 연구를 해 왔냐면 오케이 그림을 그리는데 지금 우리가 이게 눈이 여기 있다고 카메라나 눈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여기 리어 플레인에다가 필름을 놓고 그림을 그린다고 했죠 그리고 나서 보여지는 여기 프로젝션 이 플레인에 프로젝션 된 것들을 이렇게 그리게 됩니다 공간에 공간에 C, B, A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림을 그릴 때 제일 쉬운 방법이 이런 거겠죠 어 그래 그러면 물체들을 이렇게 소팅을 쭉 하고 Z 방향으로 그렇죠 눈 눈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E 이렇게 만들잖아요 최종적으로 그림을 그림자표계를 만들 때 스크린 노말라이즈드 디바이스 코디니터 만들 때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X축이고 왼손자표계로 바뀐다고 했잖아요 이게 Z인데 여기가 0이고 뭐 우리가 레인지 정하죠 여기가 1.0 이렇게 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럼 오케이 그게 다 계산이 되어 있으니까 Z축으로 소팅을 해가지고 그래 뒤서부터는 그리는 거야 그러면 뒤서부터는 그림을 그 순서대로 그리면 네 이 그림이 그려지겠죠 제대로 된 그림이 그려지겠죠 그런데 생각해 보시면 그림들이 굉장히 많을 때 또는 나는 지금 그러면 먼저 그려 그러면 모든 그리고자 하는 물체들을 전부 소팅을 한 다음에 소팅을 한 다음에 뒤서부터는 앞으로 그려야 되잖아요 근데 나는 데이터가 지금 이게 준비되어 이걸 먼저 그려야 되고 어떨 때는 이걸 먼저 그려야 되고 이런 순서에 따라서 다르게 그려야 된다고 하면 소팅이라고 하는 방법 쓸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소팅을 뭘 가지고 소팅을 할 건데요 그래서 지금 버텍스 있잖아요 버텍스 접혀가지고 만약에 비하우시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얘는 이런 식으로 겹쳐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에서 이렇게 겹쳐졌어요 그럼 이것도 다른 세상이죠 버텍스만 가지고 소팅을 할 수는 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효율적이고 이렇게 하드웨어로 칩으로 구현하기에도 제일 좋은 방식이 무엇일까 무엇인가 생각하다가 결국 나온 방법이 Z버퍼 알고리즘 이라는 겁니다 Z버퍼 알고리즘 이라는 건 뭐냐면 Z버퍼를 하나 만듭니다 Depth버퍼라고 부르는데 Depth버퍼를 하나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 B B C 어떤 순서도 좋아요 하여간 근데 우리가 하기 좋게 B C A 라고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럼 이 지금 픽셀은 대략 가로가 10픽셀 세로가 5픽셀 인데 10픽셀 5픽셀 있을 때 이 Depth버퍼를 만들어요 그리고 Depth버퍼에는 버퍼니까 이게 메모리죠 메모리니까 각각의 픽셀마다 픽셀마다 몇 비트씩을 줄 건가 를 결정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8비트를 줬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우리 WebGL은 실제로는 16비트를 줬어요 알겠죠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여기가 8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인데 8비트까지가 있으니까 이것을 0으로 하고 1.0으로 되어 있는 것을 255로 표현한다고 한다면 여기서부터 리어에서부터 파까지 리어에서 파까지 공간을 리어에서 파까지 공간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네 256단계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Z값을 0에서 255까지 256단계로 나눕니다 나누었다고 가정을 하면 각각의 픽셀을 그릴 때 먼저 우리가 비를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겠죠 비를 이렇게 그리는데 맨 처음 단계에서 뭘 하냐면 이 버퍼를 전부 255로 지워요 그러면 이 바깥에는 전부 255가 되어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전부 250으로 지운 상태에서 비를 그릴 때 비를 그릴 때 비를 그릴 때 B의 Z값이 예를 들면 한 100이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러면 픽셀 하나하나씩 그릴 때마다 이 픽셀의 Z값이 지금 현재 버퍼에 있는 것보다 크냐 작냐냐를 골라요 일반적으로 255로 지우고 그러니까 1.0으로 지우고 작을 때 그려요 작을 때 어? 그러니까 여기가 100이니까 100이니까 일단 웹젤에서 삼각형을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겠죠 삼각형을 그릴 때 보니까 어? 여기 나는 100인데 그럼 100일 때 100으로 그립니다 그리면서 이 버퍼에 이 Depth 버퍼의 값을 여기를 100으로 다 고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면 전부 나머지 바깥 에리어는 여기는 255가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는 전부 100이 되어 있을 거에요 100이 되어 있을 거에요 그죠? 여기 값은 전부 100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그 다음 걸 그릴 때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C를 그린다고 생각해 봅시다 C C를 이렇게 그려서 Z값을 모든 픽셀에 Z값을 계산해 냈어요 계산해 냈더니 Z값이 얼마 있냐면 C에 Z값이 190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190을 계산하는데 각각의 픽셀 보니까 190이야 근데 지금 현재 Z버퍼에 250호가 있어요 그려요 그린 다음에 얘를 190으로 고쳐요 그려요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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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여기 왔더니 100이에요 그럼 190은 100보다 작잖아요 그러면 아까 조건이 뭐였냐면 작을 때만 어떤 모든 픽셀에서 모든 픽셀에서 Z버퍼에 들어 있는 Z값이 작을 때만 그리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테스트가 Fail 이 났으니까 False가 났으니까 안 그려요 안 그려요 안 그려요 그리고 여기만 그리면서 얘가 값이 얼마로 바뀌냐면 190으로 바뀌어요 알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삼각형을 또 그리죠 삼각형을 그리는데 삼각형을 그리는데 삼각형을 그리는데 그려서 어 라스터라이저가 그리고 그 다음에 버텍스 쉐이다가 그리고 났더니 Z값이 계산이 되었는데 Z값이 얼마로 계산이 되었냐면 50으로 계산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50이야 그럼 50이니까 이거는 255나 190이나 100보다 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50이 이렇게 그려지고 그 다음에 Z버퍼 값은 여기는 50이 되는 겁니다 50 100 190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계속 앞에 있는 걸 그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Z버퍼라고 하는 것을 만들면 그런데 이제 문제를 한번 이 알고 있지만 문제를 좀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봤더니 이게 256단계인데 이 A하고 B하고 Z값을 계산해 봤더니 정확히 계산해 봤더니 얘가 100.23이었고 얘는 100.25예요 그러면 이거 둘 다 0에서 255단계로 만들었더니 똑같이 100이에요 그러면 어떤 걸 그려야 돼요 원래는 100.23을 그려야 되는데 이걸 기계적으로 계산을 하다 보면 잘려 버리는 거예요 아니 이러면 똑같이 100이면 곤란한데 그러면 나중에 걸 그려야 되나 아니면 이전 걸 내버려 둬야 되나 이런 고민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 문제는 어떻게 풀 수 있어요 교수님 그럼 이거는 그러지 말고 0에서 255단계로 하지 말고 0에서 65,000단계로 해가지고 16빛을 쓰면 되잖아요 그렇죠 방법 1 이 depth를 굉장히 Z버퍼를 Z버퍼를 각각의 픽셀에 빗뎁스를 16비트 늘려요 왜 16비트 해요 32비트 요즘 메모리 싸는데 메모리 싸지 않죠 32비트 늘려요 그러면 32비트가 되겠죠 그럼 굉장히 잘게 쪼갤 수가 있겠죠 그렇죠 잘게 쪼개지면 저렇게 조그마한 차이가 나도 네 depth를 구분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네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비용이 크죠 그렇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해상도가 예를 들면 화면이 해상도가 10px 5px 이 아니라 이게 10,000px 이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곱하기 32비트 메모리가 굉장히 큰 메모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화면의 크기나 이런 것에 따라서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웹GL에서는 기본적으로 16을 지원해요 16이면 충분하네요 6만 단계 잖아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이런 문제가 또 발생하는데 어떻게 발생하냐면 리얼을 여기다 두고요 팔을 굉장히 여기 어디가 좋을까 여기 목성 정도 있는 위쪽 비터 있는 데다가 그것도 왔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목성에서 우리 지구에서 목성까지를 256 단계나 6만 단계를 나눠 봐야 거의 달까지 가야지 처음이 0이고 달 정도 가야지 3 정도 되겠죠 1,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전부 지구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데프스가 똑같이 1이잖아요 0에서 1 사이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바보짓을 하면 안 되겠죠 데프스 테스팅을 할 때는 데프스 테스팅을 할 오브젝트들이 아 요정도 영역에 있구나 그러면 네어를 여기다 두고 팔을 여기다 둬야 되겠다 아니 교수님 이거 바짝 둬야죠 아니 근데 지금 우리가 이 C라고 하는 오브젝트를 이렇게 뱅뱅뱅뱅뱅뱅뱅 돌면서 너무 가까이 잡았을 때 얘가 돌면서 이렇게 바깥에 튀어나가면 잘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여유분까지 생각해서 어느 정도 이 정도 잡아야 되겠다 요 영역을 알맞게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토나 뷰플러스터미나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지열매트릭스 함수를 쓸 때 파 라고 하는 것을 아무리 바꿔도 별로 영향이 없었잖아요 하지만 하지만 물체가 굉장히 많이 있어서 그걸 렌더링 할 때는 그것을 잘못 잡으면 이 앞뒤 순서가 틀려지면서 그림이 깨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네 그걸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 드릴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난지 그럼 Depth Test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이네이블 해요 이네이블 해가지고 Depth Test 하면 이네이블이 됩니다 근데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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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뭘 해야 되냐면 Depth Function을 뭐냐로 정해야 돼요 Default는 아까 Less라고 했어요 그리고 Depth Range를 0에서 1까지 이 Depth Range를 가지고 내가 지금 그리는 걸 여기다 그려야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어프레인하고 파프레인은 당연히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 0에서 1까지가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가 그리는 물체를 0.5에서 1.0 사이에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리는 건 0에서 1 사이에다 그려야지 라고 하면 무조건 이 그림이 먼저 앞에 나오게 할 수 있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Depth Range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pth Function을 정해야 되고 이것들을 이제 파라메타가 어떻게 정해져는지 알고 싶으면 gl.getParameter 해가지고 DepthB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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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읽어보면 제가 실습해서 보여드릴게요 DepthBeat 읽어보면 웹GL에서는 대부분 16이 나옵니다 그리고 CrearValue 어? CrearValue라는 건 뭔가요? 네 Depth 값을 뭘로 지울 거냐 하는 것이죠 기본 값은 default 값은 1.0으로 지워요 그래야지 눈에서 제일 먼 값으로 지운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함수 이것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요 range 도 나옵니다 near-far 가 나오게 되고 테스트하면 Depth 테스트하면 enable 됐으면 true가 나오고 그 다음에 enable 안 됐으면 false가 나오게 되겠죠 light mask 라고 하는 게 있는데 조금 이따가 스테시까지 설명하고 배울 텐데 우리가 파이프라인의 맨 마지막 단계에서 뭘 할 수 있냐면 fine control of buffer 이 버퍼에다 쓸 거냐 말 거냐 이만큼만 써 이 비트에만 쓰세요 이 밑에 네 비트에만 쓰세요 16 비트 중에 상위 두 비트에만 쓰세요 이런 것들을 컨트롤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컨트롤 할 때 mask 라고 하는 걸 하는데 white mask 라고 하는 걸 하는데 white mask 를 어떻게 정하냐에 따라서 수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금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으면 get parameter 하면 된다 라고 아시면 되겠어요 다 실습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브젝트들을 잘 잡았고 그 다음에 오브젝트들이 잘 이렇게 배치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비슷한 물체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Z 파이팅이라고 하는 현상이 발생됩니다 요거 좀 잘 보시면요 게임 같은 곳에서 이 그림 본 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건물이나 뭐가 제가 이것도 실습으로 보여드릴 텐데 어떤 때 일어난지 보여드릴 텐데 그게 거의 비슷한 면 두 개가 있으면 Z 값이 차이가 없어서 굉장히 막 막 떨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하냐면 아 이거를 어찌됐든 이 문제를 풀어야 되잖아요 깔끔하게 그리도록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폴리곤옵셋을 합니다 옵셋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옵셋은 옵셋 값을 어떻게 하냐면 팩터하고 유니트를 정해서 팩터값하고 유니트를 정해주면 옵셋이 팩터 곱하기 유니트만큼 움직여요 움직여요 그리고 이걸 했을 때는 이네이블 해서 폴리곤옵셋필이라고 하는 것을 이네이블하면 이네이블하면 네 네 이 이 지하트 파이팅이라고 하는 일이 안 생기게 됩니다 이네이블 할 땐 이렇게 하고 디젤을 할 땐 이렇게 해요 이것도 제가 실습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제가 Z 버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했죠 어떤 그림을 그리고 나면 그리고 나면 그 값으로 Z 버퍼 값이 Z 버퍼 값이 체인지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Offset을 내가 이렇게 설정하면 Offset만큼 Depth가 Offset만큼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변하는 건데 변하는 건데 어 그만큼 변해버린 거 가지고 그러면 계속 이렇게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면 그래갖고 변한 만큼을 계속 Depth 버퍼에 업데이트를 하면 계속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 폴리곤옵셋 Z 버퍼 Offset 폴리곤옵셋은 이것이 Z 버퍼 값에는 그 값이 반영되는 게 아닙니다 원래 값이 반영됩니다 알겠죠? 원래 값이 반영된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스탠실인데요 스탠실은 기본적으로 하는 일은 간단합니다 뭘 하고자 하는 거냐면 내가 무엇인가를 이렇게 그렸어요 뭔가를 그렸는데 이 그린 것 중에 예를 들면 우리 흰색을 흰색을 1이라고 하고 까만색을 0이라고 해볼게요 1.0 0.0이 아닙니다 1이라고 하고 0이라고 그냥 해볼게요 그랬을 때 만약에 스탠실 버퍼에 해당되는 픽셀이 해당되는 픽셀이 그래 0이면 그리지 말고 1일 때만 그리세요 라고 정할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어떻게 그릴 수 어떻게 그릴 수 있느냐 스탠실 펑션은 이렇게 정합니다 스탠실 펑션은 이렇게 정합니다 펑크하고 정해 가지고요 그 다음에 레퍼런스는 어떤 값을 정해요 1하고 정합니다 1하고 정해요 펑크는 뭐냐면 never less equal less than equal greater 어 이거는 depth test하고 비슷하죠 그죠? depth test에서도 똑같이 어떤 조건에서 그릴 수 있는가 never always equal l equal gre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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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qual not equal 이때 그려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깊이 어 그러면 내가 교수님 그러면 내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그 물체 뒤에 있을 때만 그리게 라고 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그렇죠? 가능하죠 그죠? 네 그리고 만약에 어떤 z 값에 있는데 그 z 값에 딱 해당될 때만 그려 그럼 그 z 값에 해당되는 곳에서만 그리면 그리게 할 수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스탠실도 똑같이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런 다음에 레퍼런스 값을 정해요 레퍼런스 값은 얼마냐면 0에서 integer 값인데 0에서 2에 n-1 2에 n은 뭐냐면 예를 들면 스탠실비트는 스탠실비트는 옵셔널이기 때문에 브라우저마다 몇 개씩 지원하는가 다른데 일반적으로 8비트 지원합니다 만약에 8비트 지원한다면 2에는 8이 되겠죠 그러니까 0에서 255 까지 값이에요 디폴트 값은 0이고요 그리고 업데이트 할 값이래요 0 오케이 그럼 나는 만약에 여기다 2를 넣고요 레퍼런스 값이 그 다음에 equal 이라고 써 놓으면 스탠실 펑션이 equal 되면 마스크는 뭐냐면 그거를 어떻게 쓸 때 쓸 때 쓸 때 쓸 때 마스크 여기 스탠실 버퍼를 업데이트 할 때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8비트였다고 하면 나는 어디든지 다 업데이트 할 거야 그럼 0xff 넣어놓으면 모든 비트가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게 할 수 있겠죠 그쵸 엔드 오퍼레이션을 하는 겁니다 레퍼런스 값하고 그러면 1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1일 때 어떤 일이 발생하냐 네 true가 됩니다 true가 되면 스탠실 테스트를 이네이블 해놨을 때 이게 true가 될 때만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어 교수님 위에 뒤에 있는 스탠실 오퍼레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Depth 버퍼는 어찌됐든 간에 Depth 테스팅을 하고 나서 얘가 앞에 있으면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렇죠 또는 그 조건을 바꿀 수 있다고 그랬어요 뒤에 있을 때 업데이트 해라 앞에 있을 때 업데이트 해라 Depth 테스트가 되었을 때 OK가 떨어졌을 때 Yes true가 나왔을 때 이걸 보통 새로운 Z값으로 바꾸잖아요 스탠실도 새로운 Z값으로 바꿀지 말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때 이때 근데 지금 스탠실 테스트는 맨날 맨날 어 나중에 있거든요 지금 이 그림에서 약간 약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분인데요 스탠실 테스트가 앞에 있잖아요 사실은 스탠실 테스트가 뒤에 있습니다 뒤에 있어요 정상입니다 Depth 테스트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스탠실 테스트를 한 다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Depth 테스트를 봐요 여기가 여기가 스탠실 테스트가 페일이 났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무슨 작업을 할 거냐 근데 무슨 작업을 할 거냐 라고 봤더니 작업 중에 Keep Zero Replace Increment Decrement 어? 그러면 만약에 이게 인크리먼트라고 해놓으면 만약에 스탠실 테스트가 됐던 여기가 다시 1로 되고 2로 되고 3로 되고 3로 되고 4로 되고 우리 지금 조건이 뭐였어요 1과 같다면 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increment decrement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정할 수가 있습니다 Replace 라고 하면 Replace 됩니다 어떤 값으로 여기 레퍼런스 값으로 Replace가 일어납니다 알겠죠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오늘 페일이 났으면 그대로 내버려 둬 그럼 Keep 그 다음에 뭐냐면 Depth 테스트가 페일 났다 만약에 그 픽셀에 Depth 테스트가 페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할 거냐 Depth 테스트가 페일이 났다는 것은 지금 새로 그리고자 하는 것이 카메라보다 뒤에 있다거나 하는 건데 스탠실 테스트는 통과하고 통과하고 왜요 Z-Path 테스트는 페일이 났어요 이런 경우에는 여기인데 여기 있는데 이 물체가 Depth 테스트를 하는 물체의 뒤에 있다는 거죠 이때는 어떻게 할 건가 일반적으로 Keep이겠죠 그냥 그럼 안 그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이 뭐냐면 스탠실 테스트도 통과하고 Z 테스트도 통과했어요 그죠 둘 다 통과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여기니까 여기에 있을 때는 여기다가 예를 들면 리플레이스를 한다든지 고친다든지 하겠죠 그렇죠 이것들이 그려지는 픽셀마다 해당돼서 오퍼레이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스탠실 버퍼를 어떻게 업데이트 할 건가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또 뭘 정할 수 있냐면 버퍼의 일정 부분만 업데이트 해 라고 하면서 매스크로 정해줄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러면 스탠실 버퍼는 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네 그러면 정리를 좀 해 볼게요 프레그먼트 원오프 하는 것은 depth test 스탠실 테스트 시셔 테스트 라고 enable 명령으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능들은 네 캔바스 지원을 캔바스가 지원하지 않으면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네 그럼 제가 설명하면서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가 어떤 비트들 어떤 컬러 버퍼 depth 버퍼 스탠실 버퍼를 원하는 영역만 쓰고 싶을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이 부분만 쓰고 싶고 저 부분은 안 쓰고 싶고 갱신하지 않고 싶어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mask 를 정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mask 를 정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그 다음 문제고 일단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하자마자 뭘 했냐면 get context 를 통해서 그 버퍼 프레임 버퍼를 가져왔어요 근데 어떻게 가져왔느냐 보통 웹GL 하고 끝났는데 그 뒤에 depth 버퍼를 쓰고 싶으면 depth true 라고 해줘야 되고요 알파 버퍼를 쓰고 싶으면 알파 버퍼를 트루라고 해줘야 됩니다 교수님 우리 안 해줬는데요 네 알파 버퍼와 depth 버퍼는 default로 트루에요 그러니까 안 해줘도 돼요 하지만 스탠실 버퍼는 default로 펄스입니다 그래서 스탠실 버퍼를 쓰고 싶으면 스탠실을 트루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안티 알리아싱은 default가 트루에요 안티 알리아싱을 끄고 싶을 때는 펄스라고 해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안티 알리아싱 시간에 따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프리저브 드로잉 버퍼 트루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드로잉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캔바스에 뭔가를 그려요 드로우 엘리먼트 드로우 아웨이 해가지고 그리면 그린 결과의 것들이 계속 갱신이 되면서 그려지고 그것이 화면에 디스플레이가 됩니다 이때 더블 버퍼링이라고 하는게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림을 여기다 그리는데 보는 화면은 이거에요 어? 그런데 그러면 그려진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나요? 보통은 OpenGL ES 에서는 EGL 이라는 걸 써갖고 EGL SWAP 버퍼를 해갖고 스위칭을 합니다 근데 이 스위칭이 웹GL에서는 자동으로 일어나요 자동으로 일어난다는게 뭐냐면 우리가 드로우 명령을 할 때마다 필요한 갱신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때 이때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럼 아까 그려놨던게 계속 유지가 되나요? 안돼요 안됩니다 이게 스위칭이 일어나면서 유지가 안돼요 근데 교수님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그리는데요 우리가 처음부터 다 다시 그리는거에요 자 생각해보세요 렌더신 이라고 하는 우리 실습에서 사용했던 렌더신 이라고 하는 함수를 보면 처음에 화면을 전체를 지우고 뭘 그리고 뭘 그리고 뭘 그리고 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다음 거 그릴 때는 다 지우고 해요 다 지우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빨리 일어나기 때문에 그림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그림이 사실은 계속 계속 갱신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갱신은 우리가 드로우 명령을 안 넣으면 갱신이 안 일어나겠지만 드로우 명령이 계속 들어가게 되면 갱신이 자동으로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 그 갱신이 자동으로 일어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고 싶을 때는 프리저브 드로우잉 버퍼라고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이건 제가 스테실버퍼를 설명하면서 차이점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개념은 그런데 이거를 쓰고 싶으면 이렇게 갱캔버스 할 때 다르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하면 성능이 크게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걸 유지해야 되잖아요 유지하는데 필요하니까 버퍼들이 카피가 일어나고 하는 추가적인 작업들이 필요해요 그래서 성능을 내가 손해보더라도 이거 유지하는 게 좋겠어 아니면 이걸 유지하는 게 내 프로그램의 성능에는 더 좋아 라고 하는 확실한 근거가 있으면 그렇게 저걸 켜는 거고요 아닌 경우에는 저걸 켜면 성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럼 초음 단계에서 무조건 버퍼를 클리어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어떤 명령을 가지고 하냐면 클리어 가지고 해요 클리어 하는데 지엘 빛필드 마스크 해가지고 무얼 클리어 할 건가를 정해요 컬러 버퍼 데프스 버퍼 스탠시 버퍼 이것들을 이것들이 이제 빈 마스크 거든요 세 개 다 지우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나 OR을 합니다 비트와이즈 OR을 한 다음에 세 개를 하면 세 개 다 지워지게 돼요 나는 컬러 버퍼 하고 데프스 버퍼만 지우고 싶어 그러면 네 그렇게 두 개만 OR 하면 되고요 알겠죠 이거 제가 어 실습 시간에 저 값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되어 있는데 OR가 작동하는지를 설명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크리어 칼라를 우리가 정했죠 이것도 알아요 우리가 바탕왕이 삼각형 처음 그릴 때 삼각형 바깥에 있는 바탕의 색깔을 바꾸고 싶을 때 RGBA를 정해주면 그 값으로 화면을 지우게 돼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화면을 지우는 크리어 명령도 그리고 일종의 드로우 명령입니다 그렇죠 맞죠 네 왜 프레임 버퍼에다 어떤 값을 쓰는 작업이니까 드로우 작업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크리어를 가지고 무엇인가를 그리고 싶을 때 잘 생각해 보시면 교수님 근데 크리어를 하면 화면 전체가 지워지잖아요 아니에요 오늘 오늘 뭘 배우냐면 시저링을 배울텐데 시저링 렉트를 정해 놓으면 그 부분만 크리어가 돼요 그러니까 크리어 가지고 내가 네모 같은 걸 여러 개를 얼마든지 그릴 수가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보니까 어 만약에 우리가 동시에 크리어 명령으로 데브스버퍼 스탠실버퍼를 지울 수 있다면 데브스 값을 뭘로 할텐데 디폴트가 뭐라 그랬죠 1.0이라고 했어요 데브스 값을 0에서 1 중에 값으로 지울 수 있다는 거고 스탠실은 스탠실버퍼가 일반적으로는 8bit가 있다고 했으니까 0에서 255 까지 값으로 어떤 값을 정해서 그 값으로 지워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어 드로잉 컬러 버퍼나 데브스 버퍼를 컨트롤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게 파이프라인의 여기였죠 여기 파인 컨트롤 오브 네 여기 파인 컨트롤 오브 버퍼 여기 있었어요 그래서 버퍼를 갱신을 할 건지 말 건지 그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떻게 결정하냐면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어요 불리안 값이에요 컬러하고 데브스는 불리안으로 트루퍼 수를 정하는데 어 레드에다가 쓰지마 그린에다가 쓰지마 써 쓰지마 써 쓰지마 알파 채널까지 그러면 아하 알파까지 RGB는 쓰는데 뭐 알파는 안 쓰거나 그러면 트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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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 하면 안 쓰겠죠 그죠 데프스 버퍼는 업데이트 하지마 그럴 때는 네 여기 데프스 마스크를 펄스로 하면 됩니다 어 교수님 컬러에다가 그리고 데프스를 안 그린 경우가 왜 있나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경우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투명한 물체를 그렸어요 근데 색깔은 조금 바꾸고 싶은데 투명한 것 때문에 그런데 Z 값이 바뀌면 안돼 왜 그러냐면 그렇잖아요 투명한 걸 뭔가를 살짝 반투명한 걸 뭔가를 그렸는데 Z 값이 이렇게 확 앞으로 오면 이 투명한 물체 안쪽에 있는 물건들이 그려져야 되는데 그려지지가 않잖아요 그런 효과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데프스 마스크 이런 것들을 써서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스텐실 마스크 스텐실 마스크 세퍼레이트 스텐실 마스크는 근데 이게 마스크에요 트루 펄스가 아니고 이건 뭐냐면 내가 스텐실 비트에 총 여덟 비트가 있었다면 어떤 비트하고 어떤 비트만 0하고 1로 프레그를 만들어 가지고 넷 마스크 비트 마스크 를 만들어서 그기만 업데이트 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좀 특이한게 있는데 스텐실 마스크 세퍼레이트 라는게 있어서 이게 뭐냐면 이런 페이스 페이스라고 하면 뭐죠 네 삼각형이 삼각형이 뭐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프론트 페이스 백 페이스가 있을 수 있다고 했죠 프론트 페이스 백 페이스일 때 다르게 스텐실 버퍼를 업데이트 할 수 있어요 스텐실 마스크 세퍼레이트 그렇죠 이렇게 하면 굉장히 재밌는 효과들을 많이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스텐실을 프론트 페이스일 때 백 페이스일 때 다른 오퍼레이션을 작동하게 하고 싶을 때는 스텐실 마스크 세퍼레이트라고 하는 것을 써서 프론트하고 백 페이스 어떤 페이스일 때 어떤 마스크가 작동하고 어떤 페이스일 때 어떤 마스크가 작동하게 하라 라고 컨트롤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이런 식으로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프론트일 때는 스텐실 마스크 여기가 작동하게 해 그러면 이거 지금 프론트일 때 어떤 값을 알고 싶다 그러면 getParameter 하면 되겠죠 네 네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습을 통해서 네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하는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